자, 그럼 이제 이 북마클릿을 직접 한번 만들어보죠. 어... 우선 북마클릿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려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지금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마클릿을 만들어주는 여러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아주 코드 레벨에서의 자세한 얘기를 뭐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된 거죠. 자, 여기 있는 링크는 제가 검색해서 알아본 거예요. 사실 저도 직접 만들려고 했었는데 좀 귀찮은 생각도 들고 이 코드가 길어지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높아집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어... 북마클릿 그리고 보통 온라인으로 뭔가를 처리해주는 툴을 찾을 때는 뒤에다가 온라인을 적어주시면 좋은 것들을 많이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의 팁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검색해보니까 북마클릿 빌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서는 여기 세 번째에 있는 북마클릿 크리에이터 앤 어... 스크립트 인클러더라는 것을 찾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북마클릿을 어... 넣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었던 그 코드 있죠. 그 코드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와서 자, 하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그러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도 한참을 고생을 했는데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떤 문장의 끝에 여러분이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아도 줄바꿈이 되어 있으면 자바스크립트는 문장이 끝났다. 하나의 명령이 끝났다라고 인식합니다. 자, 그런데 세미콜론은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두 줄의 이 문장 있죠. 이 두 줄의 문장을 여러분이 만약에 한 줄로 쓰고 싶다. 그런데 여기 세미콜론이 없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이고 어디서부터 끝나는 건지가 불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세미콜론을 찍으면 이 세미콜론으로 인해서 어디까지가 문장이고 어디서부터 문장의 시작인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줄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마클립은 주소 표시장은 한 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로 작성을 코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코드에 이렇게 세미콜론이 안 찍혀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북마클립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 도구는 이런 경우를 우리 대신에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모든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 세미콜론을 적어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괄호 뒤에는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중괄호가 끝난다는 것은 결국에 포문, if문 이런 것들이 끝났다는 것을 사실 제가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세미콜론이 없어갖고서 한 시간을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코드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카피하고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붙여넣기를 해요. 이 사이트에다가 그 다음에 컨버트 북마클립을 클릭하면 이렇게 컨버팅된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 디스트링클을 클릭해서 아무것도 안 뜨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또 좀 시간이 걸려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주석을 넣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 도구는 이걸 잘 처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다 제거한 코드를 코드를 주석을 잘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하고 컨버트 투 북마클립 한 다음에 디스트링클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 경고창이 뜨면 성공한 거예요. 자, 출력되는 게 좀 이상해서 다시 한번 제가 수정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자, 제일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이거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백이 20개 있다라는 뜻인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그 프로그래밍 코드를 수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요거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소의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북마크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페이지 추가, 크롬에서는 페이지 추가 그 다음에 url에다가 붙여넣기 자, wc3라고 하고요. url에 여기에 있는 코드를 붙여서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저장. 그 다음에 영어로 된 페이지로 와서 wc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단어들의 어떤 랭킹을 매겨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크롬이 아니라 다른 브라우저에서 북마클릿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 수업에 소개 수업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성을 개선을 했어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프로그램으로 왔었나요? 아니죠.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편의성들을 추가하는 과정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면 좋을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북마클 우리가 만든 워드 카운터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개선했던 그 작업을 어떻게 진행했는가에 대한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